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사랑하는 남준이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얼굴 좀 나으세요 여러분들 자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우리 나중에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탄 친구들이 마침 이란님 옆에서 캐릭을 갖다 줬어요 지민, 정국, 재호 나머지 자식들 어디 갔어요 나머지 자식들 어디 갔어 자고 있어요 인정 남준 생일 축하해 생일인데 같이 있네 그래도 이 조합은 오랜만인 것 같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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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VMA니까 잘 지내고 있니? 근데 이 형 왜 생일에 이별 노래를 들어요? 아 그게 사실 제목이 9월 12일이거든 아 그게 사실 제목이 9월 12일이거든 아 우리 남준이 VMA에서 애들이 어제 이제 딱 12시가 됐을 때 같이 있어서 되게 축하를 아 우리 재호씨가 또 가장 먼저 축하를 해줬죠 아 네 너네들밖에 없다 네 수고한다 정국아 너밖에 없어 우리 다 정국아 너밖에 없어 행복하게 보내라 그래 참 행복하리더 너 행복하리더 자 우리 빠져들자 아미 사랑하리더 아미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 내가 내 생일가 찐 찐 찐 찐 여기 자국 뭐야 찐 자란 뭐야 형 침 닦았어요? 형 생일 노래 한 번 불러줘 형 혼자서 자 여러분들 뒤통수 주목해 주십시오 뒤통수 누가 누가 여기 누가 여기 환불시켰어 누가 여기는 끝내나 봐 뒤통수 마치 디톡스 예스 생일 축하한다 그래 형 고마워요 노래 한 번 불러줘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와 우리 백창이 형님 오셨네요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아 잘한다 오케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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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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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이게 맞을수록 오래전거 안 끝났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얘들아 생일 축하해 고마워 가 얘들아 파이팅 파이팅 생일 축하 생일 축하 많이 해주세요 아님 여러분들 이거 프랑스야? 아니요 진이 형 과자 챙겨놔 형 맛있게 먹어요 나밖에 없어 아미 먹고싶어요 이따 먹어요 정말 폭풍에 한바탕 지나갔습니다 이제 할거 다 했다는거죠 네 뭐 아니요 아 저희 방금 잠금을 눌러버려가지고 갤럭시를 너무 오래 썼나봐 네 자 네 맞아요 저희 지금 뮤직데이 오전 스케줄을 마치고 뮤직데이를 하루 기다리고 있고 멤버들이 지금 밖에서 모자란 잠을 보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랑 이제 사실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요즘 많이 없어서가지고 그래요 다이나마이트 인터뷰만 하고 얘기 좀 하려고 폈고요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많은 축하를 받아가지고 일단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게 여기서 키니까 되게 어색하네 그 9시댄스 했을때는 되게 괜찮았는데 좀 더 많이 받아봤는데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